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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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 으 으 매니저 님도 감기 조심하세요 으 아 아 아 아 언니 연계 짱이다 어떻게 그렇게 연기를 잘해 얼굴도 예쁘고 틀린트 아직 그랬어요 아 아 저 한창 예뻤을 땐 강남바닥 못 돌아다녔 써요 한 발짝 한 발짝 씩 될 때마다 기획 서명 한 장씩 봤는데 아 어디 성 가셔서 다닐 수가 있어야지 시내 한번 나갔다 오면 명함으로 딱지 치게 했다니까요 아 언니 완전히 잘 나갔어 구나 근데 저기 오늘 뭐 중요한 모임 있는가 왜 이렇게 저기 회사에 뻥까지 치고 가는 거 보면은 4 아주 중요한 약속이죠 으 으 으 근처에 백화점 어딨죠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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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